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분들 손들어 봐요 손들어 한명도 없네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해도 이놈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당체에 모이지를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손들어 보세요 오오오오 맞네 돈을 모으는 것은 내 욕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와 함께 운이 따라야 가능합니다 즉 팔방위를 따르는 질상을 찾아야 가능한데요 풍수를 잘 알게 되면 나에게 맞는 방향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것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쪽은 주역에서 태괴로서 돈이 모여드는 방향입니다 오행상에서는 목, 화, 토, 금, 수 중에서 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이라면 이 서쪽 금 방향을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혼자 살기가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함께 살아가려면 신용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신용을 얻는 방향이 동남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복을 많이 받을 좋은 징조인 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이 길상이 없으면 그 어떤 좋은 일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지배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이 사상에 의해서 모든 행동이 움직이게 되고 사람들의 생각은 사상에 따라서 제각각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풍수학에서는 이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생활의 근본이라 말하는 집도 역시 형태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운도 길상이 되고 혹은 흉상이 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전운이 좋아지려면 먼저 방위부터 살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십시오 금전운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서북이나 서쪽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인덕이 좋게 하는 방향은 동남향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해년마다 저에게 운세상담을 받는 50대의 안양에 사시는 사업을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요식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언제부터인가 손님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분의 사주팔자의 운에서는 2년간 크게 충국을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의 동업종의 식당들이 몇 개 늘어나면서 같이 경쟁을 하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매출을 나눠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저를 찾아왔고 그곳에서 약 500미터 떨어진 곳인 서쪽으로 옮겨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오랫동안 한 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오던 이분이 식당 자리를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곳에 옮겨서 영업을 한다 누가 생각을 해도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처음에는 망설이었던 이분이 수개월간 적자의 허덕이다가 결국은 제 말을 듣고 그곳에서 서쪽 방향으로 옮겨서 다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살펴보았는데요 전에 있던 곳은 같은 업종들이 밀집해져 있는 곳이라고 했죠 또 유동인구는 상당히 많은 곳이나 그곳은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고 손님들이 길을 가다가 그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기는 좋은 장소는 아니었어요 새로 옮기는 곳은 조금 만족한 곳으로서 주차장이 넉넉하고 주변에 이렇게 개울이 흐르더라고요 경광과도 잘 어울리는 곳이었어요 이분이 왜 식당을 옮겨서 다시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 옮길만한 곳이 운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이치에 해당이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오랜 세월 동안 식당을 하신 분으로서 상당히 그동안의 많은 단골을 확보했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단골 확보가 되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이라 할지라도 그 단골들은 그 식당 그 자리를 찾아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곳이 재물이 모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으니 해볼만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은 잘 알지만 주차장이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없는 사업장은 임대료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것은 영업이 안 되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경영난을 명키가 어렵죠 사실 사업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시작을 해보지 아니하고는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주차장 시설이 좋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임대료는 상당히 비싸죠 유동인구도 적고 주차장 시설도 부족한 곳이라면 또 예각 변두리라면 임대료는 저렴하지만 영업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요 내가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소심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임대료의 싼 곳의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죠 항상 사업장으로 장소를 알아볼 때는 입지 조건이라는 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풍수학적으로 입지 조건도 잘 살펴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유동인구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 함을 꼭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좋을지라도 살의 영향을 받는 곳이 있어요 수맥이 흐르는 곳이나 살이 강한 곳 이러한 곳들은 꼭 피해야 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장난하냐 일반인이 수맥이 흐르는지 살기가 넘치는 곳인지 어떻게 아는데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발 닦고 가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댓글 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느끼는 부분이지만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공격성 댓글을 달고 이렇게 누르죠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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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오늘은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오늘 구독하시는 분들은 모두가 소통이 잘 되시는 분이고 또 저하고 이미 아주 귀한 인연을 맺고 계시는 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아서 그분들이 행복해진다면 열심히 그렇게 사시면 되겠죠 정말로 세상이 팍팍하고 힘들고 그러면요 이 마음속에 우라가 치밀게 됩니다 이 우라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아휴 누구를 만나게 되더라도 내 입술에서 좋은 얘기 안 나가고 매사에 불만으로 마치 쌈딱처럼 덤비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자기 수양을 통해서 다스려 간다는 것 이러한 부분들도 세상에 인생을 맛깔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올린다면요 늦은 밤시간이나 새벽시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유튜브 보고 궁금한데요 라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발 새벽시간은 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충분한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야만이 다음 날 열심히 상담도 해 드리고 좀 더 좋은 영상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아마 그분들이 아우 보은도사 내가 새벽에도 전화해도 뭔가 답변을 시원스럽게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해서 아마 거리낌 없이 전화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때 벨이 울려서 잠을 깨버리면 사실 잠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을 꼬박 세고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또 밤 늦은 시간까지 상담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잠을 못 자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도 좀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은도사는 자선사업가가 아닌 전문 역술인입니다 유튜브를 보고서 전화를 했다고 내가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무료로 공짜로 상담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공을 하시려면 절대로 공짜 운세 상담 받지 마십시오 내 소중한 운명을 상담해 준 선생님에게 꼭 거기에 상응하는 사례를 해야지 내가 형편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공짜로 운세 상담을 받겠다라는 것은 노력 없이 공짜 인생을 살겠다라는 얘기와 다름없습니다 보은도사 역시 무료 상담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전화하셔서 무조건 보은도사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거의 낮에 상담 중이라서 우리 사무장님이 받게 됩니다 질문 내용이나 궁금하신 어떤 문의사항들은요 직원한테 얘기하면 100% 다 저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한다라는 거 꼭 얘기 드리고 싶고요 보은도사와의 상담은 사전에 예약을 필히 해야 됩니다 일요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 상담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부분 두세 달씩 예약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날과 시간을 예약 잡기가 어렵고요 평일날 낮 시간에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예 상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하고 또 잘 맞는 시간대에 약속이 되어서 그 시간에 예 알찬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째하다 보니까 주제와 좀 다른 얘기를 했네요. 오늘의 얘기는 서쪽이나 북서쪽이 금전운이 머무는 방향이고. 신용이 좋아지는 이러한 방향으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덕이 좋아지는 방향은 동남향이고 사업장은 금전운이 머무는 곳으로서 제일 좋은데 사람마다 사주팔자가 다르기 때문에 기운이 다름으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나서 사업장 이치를 정하게 되면 상당 부분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보은도사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